뭐 써? 편지? 일기? 그냥 별거 아니야. 난 말 주변도 없고 글 주변도 없어서 너처럼 글 잘 쓰는 사람 보면 신기하더라. 아니야, 나도 잘 못 쓰는데. 너 정훈숙 때 칭찬받았었잖아. 그거 알아? 우리 같은 반 되고서 얘기한 적 딱 한 번 있다. 내가 너한테 숙제 뭐냐고 물어봤던 거. 이 전쟁 아니었으면 너랑 나랑 지금처럼 얘기할 일도 없었겠지? 말 한마디 못해 보고 졸업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야. 그러게. 좋은 점도 있네. 나중에 학교 돌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까? 원래 친했던 애들끼리 다시 놀게 되고 각자 또 바빠지고 수능 준비하고.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연락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글쎄.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새로 친해진 애들하고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렇구나. 아프네. 오후.. 종교회 잘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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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렛나로서는 남겨줘, 어? 걱정 마십시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원새랑. 오, 넙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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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저래. 야, 김덕. 나도 잘라줘. 야, 나중에 명실같이 잘라. 아, 언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 머리도 못 감고 절로 짜증나. 경박차. 나중에 뭐라 하기 없기다? 응. 그렇다면? 어떡해? 아니, 남자물이랑 여자물이는 다르지. 확 낀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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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너 요즘 말수도 적고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내가 먹으려고 꽁쳐놓은 건데 너 먹어라. 이거 먹고 옛날처럼 까보려고. 내가 애냐?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아, 아. 기러기. 여기는 갈매기. 이상. 오늘도 안 되지? 작동은 하는데 신호가 안 가. 왜 갑자기 고장이 난 거야? 무전기. 무전기 말이야. 혹시 거기 가면 부품 구할 수 있나? 어디? 구체 제거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도소 같은 걸 봤거든. 근데 구체 피해가 없었는지 되게 멀쩡하더라고. 혹시 거기 가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뭐야? 들어가서 조사는 안 해 본 거야? 어? 아, 그... 비유타는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아, 그때 덕중이가 배고프다고 찡찡대서 그냥 왔지. 아이씨. 개나도 일생에 도움이 한 대냐 진짜. 그러니까. 잠깐만. 교도소면 통신장도 있을 거 아니야. 내일 가봐야겠다. 콜? 콜. 콜. 이건 뭐? 아우. 마서라. 오케이. 완성. 아이유, 김덕. 김덕중 꽤 하는데? 저기... 나도 잘라주면 안 돼? 어, 어? 나도 보라처럼 잘라줘. 그래. 아이씨. 안 돼! 끝! 뭐야, 김치? 네가 뭔데 안 된대? 아이... 그냥 지금도... 너무 예쁘잖아. 아까워서. 응. 그니까 네가 왜 아깝냐고요. 어... 나도 좀 반대야. 지금이 잘 어울리는데. 수철아, 그럼 난 어떤 머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글쎄, 다 잘 어울리지. 아아, 그러지 말고. 어떤 말이? 야, 여우짓도 습관이야. 씨, 여우짓 아니거든? 하나야. 그냥 밀어. 밀어. 그렇지, 그렇지. 어떡해. 짜, 잘라? 응, 잘라줘. 그래. 그럼 보라처럼 짧게 자를게. 응. 흠! 어, 어, 어? 가위가 고장해나버렸네? 혹시 다음에 잘라줘도 될까? 어, 그래? 그럼 다음에 부탁할게. 내가... 내가... 하... 하... 근데 가위도 고장이나? 예, 그럴 수도 있지. 지금 가위도 안 된다, 너. 이것들이... 머리 완전 잘 어울려. 덕진이 왜 그러네? 구 씨. 응. 야! 어때? 괜찮지? 어. 괜찮네. 못생겨보이고. 나 죽을래? 투표할 시간이다. 빨리 가자. 야, 조용신. 너 내가 봐주니까 만만하냐? 빨리 와. 아, 뒤질라고. 나만 없나? 하... 여전히 헷갈리는 사람 있더라. 우리끼리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X야. 너 왜 두 장이야? 야. 내 거잖아. 야, 씨. 집에 가자 보여. 야, 빨리 빨리. 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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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아, 씨. 야, 씨. 아, 씨. 아... 이번엔 당연히 다들 X 찍겠지? 참. 집에 가야지. 어떤 재수 없는 새끼만 없습니다. 하... 왜? 야. X. 야, 이 새끼야. 뭐 그런 걸로, 씨. 배고프잖아. 상의하지 마라. 다 된 거 아니야? 충분히 고민해 보고 해. 고민은 X바 대통령 법냐? 말해줄게. 하... 너는 수채아. 집에 갈 거야. 그럼, 잘 천천히. 아침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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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다.